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영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국군의 날. 국군의 날이 됐는데 국군의 날의 행사를 보니까 역시 이번에도 시내 퍼레이드를 2년 연속해서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분들도 혹간 있었습니다만 좀 이것은 아니다라는 시대착오적이다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날 이번 행사에서 정말 정말 눈에 띄었던 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현모5예요. 현모5. 빈익사업으로 우리가 계속 군에서 했던 이 무기체계를 드디어 공개를 했어요. 테를 완전히 공개했고 기동도 멋지게 변화하는 기동을 보였고 거기서 좀 특이한 점을 많이 발견을 제가 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현모 시리즈들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현모5를 중심으로 한 현모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 때 많은 것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현모5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민간에는 거의 최초로 공개가 된 차량이고 거의 최초. 최초죠. 최초죠. 테리라고 불렀던 이동식 발사 차량도 너무 길었어요. 구축 18류. 한쪽에 바퀴가 9개 달려있는 아주 긴 차량이었고 이게 이제 공개가 된 게 고속도로에서 모 밀리매니아가 찍었던 그게 거의 이렇게 뒤쪽만 찍혔는데 적어도 18류 이상일 거다라고 봤어요. 16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6류일 거다라고 밀리매니아들은 추정을 했는데 공개된 걸 보니까 18류의 엄청난 크기였죠. 뭐 탄두도 그리고 보통 다른 현모 미사일들은 2개 4개 좀 이렇게 많이 올려져 있었다면 이거는 그냥 미사일 하나만 둥근 캣니스터에 딱 올라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도 저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 있었고 국군의 날 행사 때 옆으로 45도로 이렇게 틀어서 가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야 주차하기 쉽겠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를 발견을 한 것 같은데 태 기자님은 벌써 고개를 끄덕 꺼리시네요. 태 기자님은 저하고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사람들이 저한테도 제가 밀덕을 출연하고 있으니까 저거 뭐냐. 현모 5라 그러면 앞에 현모 1, 2, 3, 4가 있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우리 방송에서 현모 미사일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긴 했지만 뭐 다시 짚어본 차원에서 간단하게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모는 일단은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하니까 유래는 뭐냐면 고구려 벽화 중에 사신도라는 게 있어요. 각 방위를 지키는 신들. 뭐 이게 고구려 강서대묘인가 거기에 벽화가 아주 잘 남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북쪽을 지키는 신이 현모. 대충 거북이 몸통에 뱀과 용 어딘가에 있는 여러 개의 머리가 있는 뭔지 모르지만 실물을 보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 대표적으로 현모가 눈에 띄고 북쪽입니다. 좌총룡 우베코. 남쪽은 주작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진 신들을 지키고 있고 현무라는 이름을 그냥 지은 건 당연히 아닐 테고 뭐 북쪽을 상징하는 당시에는 북한이겠죠. 북한을 제압하겠다. 내지는 좀 그리고 사계 방위 중에서 북쪽을 제일 높게 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좀 강력한 무기라는 체계로 현무라는 이름을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무 미사일의 사실 직접적인 조상은 박정희 대통령 때 개발됐던 뭐 잘 알고 있었던 알고 계시는 이 백곰이라는 미사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전력을 맞추고 보복 무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대지 전력 미사일은 이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개량한 백곰 미사일을 개발을 시도했었죠. 당시 70년대에 들어와서 율곡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중에 하나가 백곰 미사일.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국방 자주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백곰 미사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시도한 계기는 사실 가장 큰 계기는 핵이죠. 박정희 정권의 핵 개발 계획을 했고 또 많은 과학자들 미국에 있는 물리학 또 화학 과학자들 전부 들여와서 그분들의 노력으로 해서 완성 단계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거의 운반체로서 개발을 시작했었죠. 하지만 이 백곰 미사일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발맞추면서 빛을 바라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후에 80년대 후반쯤 다시 돼서 전두환 대통령도 깨달았죠. 북한과 뭔가 싸우려면 우리도 무기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백곰 미사일 계획을 이어받은 영향을 깊게 받은 현무 미사일 계획을 시작하게 된 거죠. 1980년 중반에 현무원, 현재는 퇴역했던 현무원 미사일이 개발이 됐고 또 근데 하나 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정식 외교 각서 문서는 아니고 그냥 양측이 협의한 거에 의해서 일정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의 개발을 제안한다라는 게 80년대부터 시작이 되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 계획은 어떻게 보면 한쪽 팔이랑 한쪽 다리를 묶어놓고 시작한 것과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미사일의 발전 계획은 이어졌고요. 현무원 이어서 현무원 미사일까지 개발이 됐고 현무원 미사일은 특이하게 순항미사일로. 특이하다기보다는 원래부터 계획을 현무원, 1, 2, 3 이렇게 계획을 한 게 아니라 계획은 이제 미사일, 탄도미사일 위주로 갈 거다. 이 프로젝트는 순항미사일 위주로 갈 거다. 이렇게 다 나뉘었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현무원, 현무원에도 사거리에 따라서 또 탄두의 무게에 따라서 ABC형으로 나누었고요. 현재 D형은 지금 개발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무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무원이도 ABC형, 사거리에 따라서 ABC형으로 나눠졌고 역시 D형도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현무원이 C버전이 1500km 정도 날아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그거는 실전 배치된 우리나라의 순항미사일 중에서 가장 사거리가 길고 그러한 강력한 무기체계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현무원가 개발이 됐고 현무원도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전 배치된 거는 현무원까지다. 그리고 현무원는 상당히 강력한 탄도미사일이 되겠고요. 이 현무원도 사실은 ABC형으로 또 다 나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4-1, A버전이라고 부르는 게 지대지, 4-2가 함대지. 그리고 4-3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게 대체 뭐냐.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거 극초음성 미사일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게 다 빈익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 왔고. 각각의 단위로 우리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무원까지 왔는데 작년 국군에 날 때까지 현무원을 공개를 했어요. 현무원가 실린 발사대하고 확연히 또 차이가 나는 그런 발사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현무원 5. 그래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8톤의 탄두를 장착하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각에서 알려진 현무원 5의 종류가 두 가지 정도 있을 거다라는 밀리매니아들 사이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거. 8톤, 탄두무게 8톤에 그리고 지하관통탄두를 장착한 그 미사일을 공개한 거다. 왜냐하면 그건 언론에 나왔으니까. 케이스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탄두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하관통탄두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얘기하신 대로 8톤 정도의 탄두부를 가지고 사정거리는 그만큼 짧긴 하겠지만 북한의 핵심 목표물을 타격하기에는 전혀 거리가 부족하지 않고. 사정거리가 지금 300km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무거운 탄두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추정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카더라가 아니고 어떤 모 국가의 인공위성에서 우연치 않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인공위성에서 밑으로 내린 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발사대, 텔이라고 하죠. 그 발사대가 20m가 넘어가요. 그럼 우리가 바퀴수를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거의 10축 이상이 나와요. 지금 9축짜리, 그러니까 18윤짜리 발사대가 이번에 보였잖아요. 그거보다 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 무거운 탄두가 아닐까. 그럼 더 무겁다면 어디까지 가나. 별 얘기가 다 많은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14톤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의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10톤을 좀 상해하는 그런 미사일을 또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 이게 뭐 혹자들 얘기처럼 현무 6으로 불릴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현무 5도 사실은 현무 5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이번에는 공표를 해서 그렇지 지금까지도 군에서의 공식 명칭은 고위력 탄도 미사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위력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현무 5라고 하는 거고 이 현무 5에는 또 다른 형도 있습니다. 공개를 이게 아니라고 해서 안 하지만 또 하나는 사정거리는 훨씬 긴. 그런데 탄두는 6톤짜리 탄두를 장착한 거고 이건 지하 관통 탄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겠죠. 지상에 있는 또는 낮게 있는 지하 지휘시서들을 완전히 완파하는 건데 그것이 뭐 상당합니다. 6톤짜리 탄두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위력이 센 그런 자탄이 질린 그런 탄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뭐 상상이 안 가는. 비행장 하나 정도는 손쉽게 날려버릴 수 있죠. 거기다가 동일한 엔진의 탄두 6톤짜리라면 사정거리는 훨씬 길겠죠.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사정거리는 1,000km 정도 봅니다. 그럼 얘기하시는데 탄두부를 줄이고 그다음에 분사량을 늘리게 되면 사정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얘기대로 일각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 나눴던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불가능하진 않다. 그러니까 IRBM이죠. IRBM이 사정거리가 3,000km에서. 이건 뭐 각 국가마다 어떤 정해진 건 없지만 통용되는 것이 사정거리 3,000km에서 ICBM이 바로 전 단계에 한 5,500km 사정거리 정도를 우리가 IRBM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사정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역산을 해보면 산수죠. 산수를 해보면 사정거리가 탄두부가 2톤이다면 사정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거의 한 3,500km에서 4,000km 나와요. 혹자들은 5,000km까지도 보는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현무2A처럼 1톤을 실었다 봐요. 그러면 거의 5,500km가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18윤이라고 했잖아요. 러시아의 아주 괴물 ICBM 있죠. 그거에 대한 발사대가 18윤짜리예요. 똑같아요. 16윤짜리도 있어요. ICBM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발사대를 개발했다는 얘기는 기아자동차의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얘기도 잘 안 해주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미래도 내다보고 이 발사대 발사 차량을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추정이 들고요. 그리고 이 18윤의 바퀴가 모두 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건 굉장히 특이해요. 미사일에 관심 없는 분들은 그거 보고 운전 진짜 편해지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죠. 사실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대 중에서 가장 알려진 게 벨라루시의 회사에서 만든 거죠. 그거 보시면 맨 앞에 있는 그런 바퀴만 두 축 정도가 방향을 틀거든요. 이건 9축이 다 틀어요. 그렇다는 얘기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이거는 확실하게 어느 지역에 배치가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건 너무 양해를 부탁드려요. 이건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전략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무5는. 현무5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사전관리 줄이고 탄두부를 한 8톤을 예를 들어서 관통형 탄두로 채워놓는다. 그럼 지하 수십 미터까지 뚫고 들어가서 김정은이 여기는 괜찮겠지 했던 데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거고 탄두의 양을 줄이고 거리를 늘리게 되면 저기 멀리 있는 다르게 있는 북한 넘어있는 다른 국가들의 중요한 목표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북한 때문에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지하관통탄두는.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북한의 지휘부 특히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이 지휘하는 전시의 지휘부는 여러 특각들도 있지만 지휘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지하 가장 깊은 게 민간에서 알려져 있기로는 지금 200m 지하에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묘양산에도 있고 강계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뚫을 수 있는 게 바로 현무5예요. 그러니까 200m까지 간다는 거죠. 지하 200m를 뚫는다는 거는 한 발 얘기가 아니고 두 발 얘기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탄두의 무게가 8톤이 된 거죠. 혹자들은 9톤 얘기도 하는데 9톤인지 8톤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북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거의 최초의 미사일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했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 보통은 로켓이 날아갈 때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화면에서 보면 화염이 원 투 쓰리 하면 푹 하고 날아가잖아요. 이게 핫런치라는 방식이고 콜드런치는 뭔가로 뿅 띄운 다음에 공중에서 분사가 돼서 날아가는 이런 방식을 하는 건데 핫런치보다는 콜드런치가 조금 부담이 덜 되는 발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발사대를 심지어 홍보 차원에서 기동도 했잖아요. 그것도 국군의 날 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공중파로 다 봤어요. 국민들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안 했을 텐데 이 퇴기장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건 무슨 의도일까요? 제 생각에는 벌써 박 의원님이 힌트를 다 주셔가지고 그 의도는 민간인들은 알기도 힘들고 알 수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왜 어떤 의도였는지는 밝혀지는 날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한국군 무기체계가 공개되는 그런 시점이 전략화가 거의 끝난 시점인 경우가 많아요. 즉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없어도 그냥 였다. 우리가 이거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내보낸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시험 다 끝냈고 이제 바로 외치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지 내보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현무5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 힌트를 보여줬어요. 국군의 날 행사를 우리 보라고 보여준 건지 아니면 누구 다른 대상이 있는 건지 좀 약간 궁금하고요. 그리고 흘러나오는 소식들도 북한은 당연히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특히 현무5 같은 건 아니면 이번에 전략사령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거 보면 북한 말고 북한에 근접해 있는 국가를 자극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줄을 잘 서라.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우리랑 같이 좀 뭔가 앞으로 해보자. 이런 의도도 좀 있지 않을까. 북한 편들래 우리 편들래.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어. 우리 카드가 이 정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군의 날 시가행진 열병식 이런 걸 다 보면서 저는 역시 무기체계는 무기체계 기본 기능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사용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국군의 날에 이걸 공개할 수 있는 거는 이 비닉사업을 공개한다 안 한다를 옵션으로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북한에서 고위력 탄두를 장착한 그러니까 4.5톤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선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라도 아, 이왕에 공개하려고 옵션을 두고 있었는데 이거 이번에 공개하자는 쪽이었고 태 기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국군의 날이나 이런 아덱스 이런 데서 일반한테 공개하는 거, 업체가 공개하는 거 말고 야외 전시된 공개물은 전부 다 전력화가 완벽하게 된 것들을 공개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무5도 분명 실전 배치가 시작됐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단언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공개했던 현무4는 벌써 실전 배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70발 이상 생산한다고 했거든요. 목표 발수가 000발이에요. 000발이니까 거의 중간 이상 실전 배치가 완료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현무5도 그렇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고 보기에는 정말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다른 데서 공개하게 될 때 개발 중 이런 거에서 실전 배치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배치 중이야. 잘 생각해. 이런 느낌을 주면 보자마자 좀 화가 나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서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도 ICBM을 이번에 시험발산했잖아요. 태평양 쪽으로. 그런 것도 우리 입장에서 동북아의 주요 세력이 우리다. 우리도 하나의 축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현무5를 하시면서 정 작가님 스스로 느끼시는 점 그리고 현무5가 향후에 현무5의 계열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정말 대단하고 느낀 게 70년대에 백곱미사일 처음 개발할 때 이게 진짠지 아니면 농담인지 모를 정도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로켓의 몸체를 만들 때 아무 기술이 없으니까 농기구 만드는 회사에다가 한번 주문해서 가져오고 청계천에서 뭔가 포신 같은 거 잘라다가 만들어버리고 이런 게 진짠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반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주 오래된 게 아니었고 70년대였으면 50년밖에 안 됐는데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 진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략미사일을 손에 넣게 된 거예요. 이거는 남들이 보면은 한 두 배나 세 배 정도 되는 시간을 압축해서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식의 공포감 두려움 같은 것도 느끼게 되고 저는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의감, 경외감, 존경심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혐오파이브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고 6, 7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결국 하나에 넘어야 될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공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지만 이 핵이라는 이 체계가 우연이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노력이든 우리가 손에 들어왔을 때 적어도 우린 이거를 잘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수단을 손에 넣었다라는 게 혐오파이브를 통해서 저는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결국 좋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분이 좋고요. 자긍심도 느끼는 그런 국군의 날 행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혐오파이브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